재수없었죠? 재수없었죠?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, 먼저 모든 일에 알람을 맞춘다 줄이 삐뚤빼뚤해진 거는 참지를 못합니다 더러운 거를 맨손으로는 절대 안 만진다 그 당시에 이상해! 저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예, 제가 저 100일 동안 뭐? 뭐야, 이거? 저기, 저기요! 이런 건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럼 똥 마려울 때도 알람 맞춰놓고 계획한 대로 푹 싸요? 예, 예, 뭐 그런 게 이상하다니까요 그 여자 때문에라도 뭔가 변화를 줘보자는 거죠 저런 것을 맨손으로 못 만진다 뭐 좀 쌌어요? 뭐 좀 오줌을 사요! 남자가 아저씨 알람이나 맞추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좋아요? 짱을 찬팔맨 짱! 지강이래, 지강! 아저씨 아니야? 아저씨 너무 좋아하다, 어떡해, 어떡해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, 요새 저 아저씨가 플랫맨이에요 나이스 이제 저 아저씨는 지금